안녕하세요. 오늘 저렴한 가격 김치 세포기에 만원 해드립니다. 볶음김치 일반 GS25시에 가시면 20g에 3,000원 하시는데 지금은 오늘 한달아이 오늘 만원 해드릴게요. 얼마나 팔았어요? 지금 한 10kg 정도 팔았습니다. 고기는요? 고기 없어요? 고기 옆에 있습니다. 고기는 어디서 온 고기입니까? 부산에서 온 고기입니다. 삼겹살입니까? 삼겹살이 옵니다. 육즙이 자르르 흐르네요. 고기 다 팔았어요? 지금 계속 팔고 있어요. 그냥 가지 마시면 오늘 삼겹살, 사겹살, 오겹살 삼겹살, 사겹살, 오겹살은 어떤 고기에 제일 맛있을까요? 오겹살이 제일 맛있습니다. 쫄깃쫄깃하고 입안에서 식감이 쫀득쫄득한 오겹살 입에서 어떻게 돌아요? 입에서 입숨 콜라겐이 쫀득쫄득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이걸 먹으면 무슨 효과가 있는데요? 피부가 그냥 밝아집니다. 쫀득쫄득하게 피부가 밝아지나요? 알죠? 그럼요? 내악수치에 있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확 나옵니다. 확 나오면 어떻게 긍정적인 효과가 확 나와요? 항상 세상을 좋게 보는 에너지가 나오죠? 일반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삼겹살, 오겹살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 최고로 저렴하게 김씨도 많이 뽑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만나게 드세요. 비 오는데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